거기서 보시면 승희 이루어訂閱 수원하셨습니다 진짜 말그대로 호텔인데? 우리가 갔던 곳과 다르다 그치 어떻게 보면 그 색이 보여? 그냥 찢어서 뜯어봐 아 그거 다 꼬기는 거 알았는데? 왜? 깊은 색 잘 골랐어? 아 핑크였어 잘 못 꼬였어 이거 시력이 있는 거 아니? 야 나 잘 못 꼬였어 왜? 무슨 색인데? 무슨 색인데? 노란색 나 이렇게 스테이지야 아 그래? 아 힘들어 어 한인의 짱찌기 한인의 짱찌기 야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 무슨 마음이? 나 블랑살레 마라판 기다리고 있어 마라판 기다리고 있어 마라판 기다리고 있어 이거 담아봐야겠다 이거 지고 볶어야지 나눠서 담아야겠다 아프다 아프다 나는 모르겠어요 나의 짱찌기 누가 더 좋은 맛인가? 이렇게 이렇게 소화하는 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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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년이라 이거지 이거 좋아 야 너무 좋아 저 얼마나 큰 분인지 그쪽이 좀 나이 들 거 같은데요? 짠 어 이거 그거 한 번 봐 해주면 안 돼? 좋아 아 너무 많이 써야 소리도 대단한 상식으로 예쁘지 않지? 팔아 입어야 돼 유리창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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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리창이도